1, 2, 3, 4, 1, 2, 3 너 그래 너 요새 너 조금 이상해졌어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시무룩하고 고민이 생겼니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현재 진행형 같아 하루에 열 번 내 맘을 움직여 너는 요즘 어때 하루 중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이유 없이 떠올려보네 나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벌써 빠져버렸나 봐 꿈에서까지도 원하는 걸 보면 장난 같은 건 아닌가 봐 좋아하면 원래 다 이렇다던데 너의 한마디 한순간이 소중해서 아껴주고 싶어 나만 보고 싶어서 쓸데없는 질투 만들어 좋아하면 원래 다 이렇다던데 되니 한숨만 나왔다 또 네 생각에 웃다가 울다가 내가 다 지쳐가도 눈들면 보고 싶어 이유 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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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! Stop! 여기가! 여기가 너무 불가! That's my brother! Angelo. 이거 정말 맛있어! 진짜 정말 큰 거다. 이렇게 둘 다 맛있게 먹어요. 이렇게 한 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거고. 그렇죠. 너무 맛있어. 먼저 먹으면 더 맛있어. 먼저 먹으면 더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랄라 야iada 좋아요, 은다 이렇게 징서는 너무ще고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전체! 말하자마자 헤맨 전체! 전체! 다음번에 진짜 고생한 것 같아요 전체! 너가 잘 잘 알았지? 전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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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번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물론 시원하게 잘 안하고 하지만 이 시원한 시원은 아직도 안췄났어져서 이 시원을 운영할 때 이렇게 잘 안췄낼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못하는 것 같고 갈리캡시의 독특스와 딜리아, 짭소다. 만족한 장면. 90%의 시간은 전혀 없다고 하는거죠. 그리고 다른 다른 것 같은 점을 주로... dana서 혹시 뾰프고 싶어? 지지. 뭐죠? dana서 혹시 뾰프고 싶어? 왓. 그니까? 얌전하게 얘기했었는데. 그리고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리고 빙센을 넣어 너희도 원하는 것 같다?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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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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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음료가 좀 더 다른 아.. 이 조각은 너무 크다 이 조각은 다 너무 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